해외 진출은 더 이상 아이돌 가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원 사이트 상위권 차트를 차지하는 가수가 아이돌뿐이라는 것도 옛말입니다. 이 자리를 트로트 가수들이 채워 가며 케이팝의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세대불문이라는 강점을 얻은 트로트 가수는 이제 케이팝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스타가 되어 다시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도 있는데요. 바로 가수 마리아입니다. 하지만 정작 마리아는 현재 한국에서의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반대편 미국 땅에서 마리아가 케이팝과 케이트로트에 꽂힌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마리아의 용기였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혈혈단신 혼자서 한국에 올 생각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볼레 버클리 음악대학 에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운 뒤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사랑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15살 때 케이팝을 처음 접했습니다. 이후 한인회 추석 큰 잔치 노래자랑에서 코미닛의 노래를 불러 1위를 하고 상품인 한국행 비행기표를 얻어 한국에 처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 뿐만 아니라 가족 전부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마리아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다고 하죠. 마리아는 미스트로 시즌2의 대학으로 참가하여 외국인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해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외국인 이외에도 유창한 한국어 실력과 국적이 의심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곡 소화 능력으로 경연 내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의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활동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마리아가 출연한 방송은 아는 형님 화요일은 밤이 좋아 물 때리는 그녀들 정도가 전부인데요. 이러한 줄어드는 마리아의 방송 활동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더 이상 방송 활동을 하지 않는다든 걱정스러운 이야기들만 들려왔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우려가 많았는데요. 마리아는 방송에서 공황장애를 알았던 적이 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삶과 한국살이가 마냥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과거 연애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사랑은 춘천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마리아는 3살 연상의 춘천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지만 장거리 연애가 힘들어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전 연인과 장거리 연애가 힘들었다며 사귀기 전에는 서울까지 올 수 있다고 안 힘들다고 하더니 2주 정도 지나니까 내가 여기로 오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라고 회상에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마리아는 제가 연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연애를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맞춰주기만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별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요. 이미 한국에 빠져버렸어요 라고 해 눈길을 보았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전 남자친구에게 상처받았던 일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는데요.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나 좀 불안하다 얘기하면 너무 차가웠어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공황장애에 대해 중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미국에서 언다였어요. 한국에 와서 가수 준비를 하면서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냐는 질문에 마리아는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버텼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낯선 이방인에게 한국 살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트로트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적응해 가던 가운데 마리아의 발목을 붙잡은 것은 다름 아닌 소속사였습니다. 그동안 모습을 감췄던 것 또한 소속사와의 분쟁 때문이었는데요. 마리아가 지난 2022년 2월 소속사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마리아 측은 소속사와 신뢰관계가 깨졌다라며 내용 증명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발했는데요. 마리아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모욕적 언사, 통상 수준보다 낮은 행사비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들었습니다. 마리아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명백히 소속사 쪽에서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마리아와 소속사 각각의 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 측은 소속사 대표가 몰래 신원불상의 20대 남성 3명에게 주거지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주거지에 들어가 청소하게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2021년 5월 tv조선 예능 와일드카드 쓰는 남자, 촬영을 위해 급히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다른 스케줄로 집을 비운 마리아를 대신해 방송활동을 지원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속사 측은 촬영을 위해 마리아가 거주 중이던 주거지를 급히 청소 및 정리해야만 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때 sbs 골때리는 그녀들을 통해 마리아와 친분이 있던 사람과 지인들을 섭외했고 마리아로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고 하는데요. 청소 후에는 마리아에게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리아의 연예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사생활을 존중 및 보호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모두 취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리아 측은 지난 2022년 2월 소속사 대표가 기존 매니저 a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동의 없이 소속사 다른 직원에게 주거지 주소 및 연락처를 전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소속사 측은 이전 매니저는 연예 매니지먼트업에 종사한 적 없는 마리아의 남자친구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매니저 업무를 맡겼으나 매니저는 기본적인 매니저 업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역량 부족 및 불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아티스트의 연예활동 지원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매니저를 선임하면서 기존의 소속사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에게 담당 아티스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티스트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검제자 취급을 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마리아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매니저였었다라는 사생활까지 거론되게 된 것인데요. 마리아 측은 또한 2021년 8월께 소속사 대표가 편국자와 통화하던 중 편국자에게 마리아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마리아의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작업한 결과물을 마리아의 연예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수준보다 행사비를 낮췄다는 마리아 측 주장에 대해서도 소속사는 반박했는데요.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공연업계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대표는 친분관계를 통해서라도 마리아의 연예활동을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은 비용에 해당할지라도 공연계약을 체결해 마리아의 무대경험 및 대중에 대한 인지도 향상에 부단히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입장을 듣고 보니 양쪽 모두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요. 마리아도 소속사도 함께 열심히 해보고자 노력하던 가운데 벌어진 일인 듯하여 그 오해를 바로바로 풀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법원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양측의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조정은 불성립됐습니다. 결국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ccbb를 가리게 됐습니다. 소속사 측은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마리아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리아 측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소속사 측은 마리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운데요. 특히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케이팝과 더불어 케이트롯도 확장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마리아가 분쟁을 겪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뉴스 방송에서 케이팝과 케이트롯을 소개하며 마리아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출신으로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 더욱 주목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마리아의 활약을 조금이라도 빨리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